워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 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수요일이네요 무료 전설 영웅 조각 하나 공짜로 사고 시작할까요 수요일 1000 캐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300 캐시 추가로 다운받아 주시구요 어제와 같이 이렇게 영웅 조각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예 구매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도 영웅 랜덤 조각 2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조이 조각이 2개 나왔네요 어 그런데 고급 랜턴도 2개가 생겼습니다 영웅 구매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이벤트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바이오캡 충전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 이벤트에서는 500 바이오캡이 충전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급 랜턴 2개가 생겼으니까요 한번 프리미엄 뽑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호랑이가 나왔네요 한번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아 예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로 영웅 조각도 얻으시고 프리미엄 뽑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아멘